안녕하세요. 감성 목소리 빈이예요. 여자들은 연인이 생기면 평소 하지 않던 애교를 부리고 다정한 말투를 쓰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랍니다. 특히 남자들이 그러한 연인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못하는 게 뭐야? 라는 말입니다. 남자들은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무엇이든지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합니다. 남자가 무엇인가 작은 것이라도 해냈을 때 여자가 옆에서 자기는 못하는 게 뭐야? 라고 말해주면 남자는 정말 좋아할 것입니다. 여자도 물론 칭찬을 좋아하지만 칭찬에 더 약한 것은 바로 남자예요. 남자가 무엇인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